내가 노는 땅이 가지고 있고 나 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어서 중고카라반 매물을 찾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중고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차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펜션이나 수익형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박형 카라반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건 이런 애들이 펜션이나 캠핑장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익형 카라반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빨리 마켓의 길스입니다 정박형 카라반 소개하는 3탄입니다 보급형이고요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딱 두 명이서 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인 모델입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옵션 내역은 저희가 빨리 마켓 안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상품에 관심 있으시면 빨리 마켓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게 중고카라반 천지네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가지고 빨리 마켓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 마켓 채널 추가하십시오 앞전 1,2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데칼이 없었는데 데칼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데칼을 넣어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길스 캠핑장 상호를 가지고 업을 하고 싶다 길스 캠핑장 넣으면 됩니다 영어로 넣든 한글로 넣든 다 도와드리고요 판매가에 이런 데칼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칼 나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파란색 넣으면 되고요 까만색 원한다 까만색 넣으면 됩니다 딱 봐도 1탄 2탄 영상보다는 좀 아담하죠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아담하고 귀엽지만 카라반에 갖춰야 될 조건은 다 있습니다 아웃드리고 있고요 텅잭 달려가 있고 에어컨 이런 건 다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다고 보급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없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입고 들었으면 미국식 카라반에 방충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좀 튼튼합니다 슬라이드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고 이러면 손상대기가 쉽거든요 미국식 카라반에 이런 방충망이 있다 기억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다 자 얘는요 입고 들어서서 좌측이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정면이 바 테이블 공간이 있고요 우측이 주방 공간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얘 기엄둥이 같은 이 녀석은요 F510 모델 제일 작은 모델이고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부터 먼저 말씀 드릴까요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2770만원 운송비 데칼 붙이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도 침대는 커야 된다 라는 우리 대표님의 마인드로 킨 사이즈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넓게 주무실 수 있고요 탕을 이렇게 곡선으로 뺀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주무실 때는 블라인드로 내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시고요 하늘이 보입니다 곡선으로 뺐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하늘이 보인다 운실 공간에 등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220V 콘센트도 있으니까 전기 마음껏 쓰시면 되고요 이런 인테리어 소품 기본적으로 너지가 있지만 수익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꾸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화이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성향에 따라서 인테리어 할 때는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화이트로 다 해놨습니다 다 하면 정식 경우이라 생각하는데 깊은 뜻이 있어요 카라반 사이즈는 작아도 32인치 브라켓 달린 LG TV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익형 카라반답게 객실 키를 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뒀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런 공간들은 TV 데스크탑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스칼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구 이런 마감들은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마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와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웬만한 원룸 보다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룸 저희가 월세를 좀 괜찮은데 하면 50만원 60만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이런 실리콘 마감도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용 캐리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전 1탄 2탄 영상에는 이렇게 쇼파하고 변환되는 변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얘는 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치 보면서 둘 한잔 모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멀바오 나무로 다 마감을 해서 포인트를 줬네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일반 집에 있는 주방 공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가구도 일반 싱크대 집에서 만드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2구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리석 느낌의 마감도 되어 있고 싱크볼도 큽니다 집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라반인데 집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냉장고도 LG 냉장고 가죽용 냉장고가 냉동냉장 분리되는 냉장고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들은 나중에 숙박업을 하실 때 전자레인지 라든지 밥솥 기타 등등 고객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기 이쪽에도 220볼트 콘셉트까지 다 넣어 줬어요 옷장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에 화장경보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에 LED등 4개 우측에 LED등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등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등까지 뒤쪽에 딱 있기 때문에 밤에 정말 분위기 좋게 지낼 수 있으실 겁니다 화장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이런 마감도 괜찮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일반 집에서 쓰는 변기가 있고요 가정집에서 쓰는 세면도 있고요 거울 있고 환기창도 있고 자 이 공간은 그냥 우리 좀 작은 원룸 있죠 작은 원룸 화장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아기자기합니다 화장실이 나는 정말 좋아야 되고 럭셀해야 되고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F-SPA 모델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입으십시오 화장실 안에 홀풀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박형 카라반 소개하는 시간 3탄 가장 가격이 저렴한 F510 모델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세 별도로 해서 이 상품의 판매가는 277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이 금액 안에는 운송비 포함되어 있고 설치비 포함되어 있고 데칼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가장 작으면서 심플한 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매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템으로 캠핑장이나 펜션을 한다라고 하시면 기엄둥이 하나, 스파 있는 거 하나, 보급형 6,7인승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10대, 7대 이런 식으로 맞춰서 구성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의 상세 스펙과 옵션 내역은 빨리마켓 안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요 네이버나 구글에 빨리마켓 검색하셔서 구경하시면 되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